도쿄에 왔어요 도쿄역에 왔어요 오늘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대나무에서 국수가 슈르륵 빠지면 그걸 건져서 간장에 딱 찍어먹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도쿄에는 없고 남부로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부까지 일단 신칸센에서 한번 타보고 신칸센에서 도시락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다 신칸센 See you can get some more 일단 어떻게 도쿄? What can I do? So would you like to look the seat? 아... It's going to be more pay? yes so... How about... What's the difference? The speed And the second speed So Losomi is the best seat, right? so ok I will take it 1 Brigade 예스 그리고 트레인에 벤토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아 오케이 와 피자 생긴 것 봐 우와 13,000원짜리 제일 비싼 거 더 비싼 거구나 오늘 뒤졌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황하는 습관이 생겼어 맨 앞에 가리입니다 이게 여기 3칸, 2칸으로 되었네 그치 역 일본에서는 에키벤이라고 에키가 여기고 엔또가 도시락인데 호나 같은 겁니다 호나? 잘 모릅니다 사실 자가운데 간이 잘 되리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있냐? 와 너무 맛있다 근데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요 신기하다 건강한 맛이 없거든 안 먹을 때 할 말 없으면 건강한 맛이네요 이러거든 근데 맛있어 건강하면서 맛있어 영업중 택시로 50분 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 얼마나 걸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업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워킹? 네 송면 송면 아니요 아니요 내일은 괜찮은가요? 내일은 네 네 雨가 흘려면 가요 네 雨가 네 아 아 내일은 안 돼? 응 비가 안 오구나 검색카메라 20밖에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나가시 송면을 먹기 너는 나가시 송면의 음식을 잘 모르셔요? 네 나가시 송면 나가시 송면 감사합니다 나가시 송면을 먹기 교토 아니요 아니요 교토에 아니요 교토에 교토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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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나 먹으러 왔는데 비와서 안 할 줄 몰랐다 이게 아웨이에서 먹는거라 그런가 보다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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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나? 진짜 없어요 주변에 하나도 와.. 비박 그냥 홍수인데 투어 회사 아니야 이거? 어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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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 송면 네 유명해 유명해 유명한 유명한 영수는 아.. 아.. 교토에 아.. 아.. 알겠습니다 영어로 되세요? 한국어로 하셨어요? 한국어로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조금 창피한데 재미있는데 저는 나가시소 면을 먹으러 가요 오늘? 나가시소 면 네 제가 한군데 알거든요 네 아세요? 근데 거기 아매 다카라 일 안해요 네 여기 아니에요? 그 뭐에요? 히로분 네 히로분 맞아요 네 맞죠 히로분이 안한대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안하면 내일도 아매 때문에 안할거라는데 네 안할거 같죠 없으면 없어요 나이도 안할거 같아요 네 교토만 아시는거죠 교토 안해도 근처면 상관없거든요 뭐 고베든 뭐 나라든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때문에 제가 교토에 와가지고 히로분에 가려고 교토에 왔는데 네 내일도 비가 올거 같아서 이렇게 비말되는거 처음 보다 이에자키현이라고 그 나가시소 면의 원조 고향이 있어요 원래 거기 가려고 했는데 거기 너무 오래 걸려 진짜 내일 교토 날씨 좀 알려줘 내일 날씨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비오고 모레도 비오거든요 그래 결심했다 기다리자 그 집 밖에 없으면 그 집이 진짜 맛있다는거잖아 너무 맛있는데 3만원에 물고기탕까지 못 찾았어요 목탕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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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는 잘 맞는데 딸기시릅이 확실히 좀 싼 맛 저렴한 맛이 나네요 도쿄토타옵니다. 도쿄토타옵. 도쿄토타옵 유명하자. 아...잘못...숱소를 잘못해야겠어. 걸어서 20분이 이렇게 멀 줄이야. 믿지 마세요. 도쿄 20분. 체감 40분입니다. 한국어로 하시나요? 한국어로 하시나요? 네? 한국어로 하시나요? 아, 네. 맞아요. 한국어를 하시네요. 일본어로 하시나요? 아니요. 한국어밖에 못해요. 신기하다. 아, 네네. 한참 여행 풍기 때 숙소를 진짜 우주숭소로 지었었던가? 교토가 진짜 싸요. 헐. 헐. 진짜 모든 호텔이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의 4, 5성급의 방은 아니지만 방도 근데 진짜 클린하고 좋고 와, 진짜 괜찮다 여기 숙소. 웬만한 숙소 진짜 잘 안 하는데 그냥 와, 좋네 이런데. 숙소는 진짜 좋네. 필요한 게 딱딱딱 하쳐져 있어요. 빨래하고 몸도 빨래하고. 여기가 그래도 제가 또 집에 누워서 찾아보니까 기운 나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기온거리라고 있는데 뭐 기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오래된 그냥 무슨 거리인데 거기 장어덮밥이 맛집이래요. 진짜 맛집이 있는데 거기는 오늘 안에 또. 마침 또. 확실히 진짜 길거리 1분 갔네. 확실히 진짜 길거리 1분 갔네. 여기입니다. 제가 찾을 건 온도. 네, 여기네요. 우리 옥도 안 나온다 진짜. 아. 우편에다가 구분이 돼 있었거든. 진짜 억울하다. 나 아무거나 먹을래 못 찾겠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뭐 뭐 뭐 행사하나? 뭐지? 실례합니다. 저는 운아기丼을 먹으려고. 운아기丼 음식도 괜찮은가요? 운아기丼. 운아기丼. 네. 운아기丼. 아, 운아기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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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아기丼. 아, 여기서. 딱. 타카. 운아기丼. posición. 어, 이것저것 하는. 그냥 기사 식당 느낌인데? 아, 여기구나. 아, 여기도. 아, 여기다. 아, 여기다. 맛있겠네. 여기 장걸만 하네. 이 집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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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젤들 고맙습니다 위치lined 고맙습니다 VAX 진짜 맛있다 양념가 먹네 숯불량도 전해지고 식감 먹고 맛도 끓이고 먹어도 제일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맛있네요 오늘은 배밀리 맛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뭘 보고 이러는 것 보다는 새로운 걸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새로운 걸 먹어보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나면서 세계에 맛있는 걸 먹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치즈케이크인데 생크림 들어가지고 얘 두마땡 미친놈임 이거 보세요 이거 밑에는 또 슈크림 들어가 있어 위에는 치즈케이크 중간에는 생크림 밑에는 슈크림 와 이거 어떻게 미쳤었지 이건 진짜 베이커리에 팔아도 되겠다 편의 별 게 아니라 우와 스개 오늘 2시까지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국수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침부터 좀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흥네에 슉크도가 あります까? 슉크도? 슉크도의 이름은 히로븐 히로븐 아 나가시 소멘 나가시 소멘 아 나가시 소멘은 아 진짜 시골로 들어가네 선 날씨 좋네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신사이자 뭐 계곡이 유명하려고 하네요 여기 나가시 소멘 이런 게 나가시가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흐르는 소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곡도 흐르는 곳이라서 여기서 먹으면 될 거 같아요 계곡은 나가시 나가시 줄인가? 줄인 거 같은데? 우와 거기도 그나무 흐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가시 소멘 될까요? 2시간? 1시간 1시간 네 1시간 1시간 1분 아 아 1분 기다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와아 비디오 이건 뭔데? 그냥 나가면 돼 나 또 빨리 나오겠다 어? 면이 진짜 부드럽고 이게 일본 판대면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소국수 이런 일반 소면립이 아니라 아 뭐라 해야지 쫄깃함이 극한을 꼽지 않았나 와 너무 이게 먹이 주는 거 같아 쫄깃함 보다는 좀 부드러운 맛? 와 너무 맛있다 그런 건데 그냥 이색적이라도 좋네 엔딩 음 되게 특이하다 이건 향이 들어가 있는데? 별로야 한 20개 나옵니다 그래서 산치국수 꽃백이 산치국수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야 만족합니다 드디어 아 진짜 이 머나무 산골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히에이 산이네요 아 기분 좋아 아 이게 여행이지 이게 행복이지 마지막 여행지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지 갔다가 한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진짜 오기가